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연히 6월 24일날 황상준 의사선생의 페이스북이 방문한 길에 황승준 의사선생이 짧은 글 말미에는 저 역시 전규제 tv부터 펜앤마이크까지 후원금 수백만 원을 지원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에 어떤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이 없음을 밝혀두기 위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또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내린 결정을 거두어들일 때와 관련해서 풍성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상준 의사선생 이야기입니다. 전규제 주필께서 이제는 감정에까지 호소하는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라는 것은 페이스북에 전규제 펜앤마이크 주필이 남긴 펜마 구독해지 전화를 받으며 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처지가 안타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규제 주필께서는 지금도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로 황상준 의사선생의 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아는 일에 중요성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다시 황상준 의사선생의 페이스북에 남긴 단상입니다. 지적능력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지적능력을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을 기꺼이 찾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 통계 수학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찾아서 다시금 부끄럼을 무릅쓰고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부정성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모르고 있음을 그러면서 또 노력도 안 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지로부터 유리한 글을 적는 것입니다. 다시 황상준 의사선생의 글은 계속됩니다. 마치 역병을 막기 위해서는 산닭에 목을 쳐서 그 피를 대문 앞에 뿌리고 빨간 고추를 새끼줄에 엮어 달아놓아야 하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병균을 잡기 위해서 위생에 힘을 쓰고 환자를 격리하고 서양 도깨비들과 외놈들이 주는 하얀색 알약을 먹어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조선 말엽 주자학자들을 보는 듯합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정규재 주필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정성어가 밝혀지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외활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오랫동안 후원금을 수백만 원 그런 지원한 황상준 의사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 이분의 글을 제가 또 방송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 간에 이 글을 시청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공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 어제 저는 도쿄대 수학과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대장성의 자금기획실장을 했던 타카하시 요이치라는 분이 쓴 수학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신시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책 커버에 있는 문장이 오늘날 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 겉면에 문과 바보는 세상이 숫자로 움직인다는 것을 모른다. 그런 내용이 그 책의 겉면에 있고 아마 대장성 관리들도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경을 치는 일들이 있다금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문과형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숫자로 세상을 읽는 수학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숫자라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제 해설을 좀 더하면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통계학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상식으로 이야기하자고 막말성 혼장담하는 얼굴이 제법 알려진 농객도 있었습니다. 다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과형 인물들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붕 떠 있으며 미련화 전망을 이야기할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좋을 것 같다거나 나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안 한다. 다시 책에 나옵니다. 수학을 모르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적 사고에 익숙해진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 뉴스를 볼 때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숫자를 보는 능력 수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학을 인생의 무기로 가진 사람은 정확하지 않은 뉴스나 가짜 뉴스를 구분해내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한다. 그 다음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라이벌과 압도적인 차이를 낼 수 있으며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도 있다. 수학을 인생의 무기로 가진 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수학에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학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cnco 출판사에 나오는 이 책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장 가운데서 대략 2개 장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펜앤마이크의 정주필 주장 정주필이 내세운 선거 조작은 없다. 선거 조작을 내세우는 것은 애들의 장난질이다. 선거 조작론에 정말 건강한 보수 우익분들이 휘둘리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결국 저는 그걸 판단착오라고 보니까 정규 제시의 판단착오도 통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평균 값으로부터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산에 대한 몰 이해 베리언스라는 개념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평균 값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또 분산 값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지가 자신의 자산과 평판과 명성을 지키는 것을 막고 말한 겁니다. 겁난 것이죠. 무지라는 것이. 무지하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식하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적 교만과 지적 오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번 경우도 지적 교만과 지적 오만이 결국 정규제 씨의 패착을 낳게 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지적 오만과 지적 교만의 뿌리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인간적 특성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같은 주장을 펼치더라도 상대방 입장이나 상대방 기분을 고려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좀 완곡하게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편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그런 문장이나 언어도 이번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애들 장난질이다 선거 조작논은 몇몇 애들의 장난질이다 이런 표현은 아무리 격한 상황에서도 사용해서 안 되는 표현이죠. 애들입니다. 방송에서 상대방을 좀 올려주면 덧나는 일은 없습니다. 호칭을 쓰지 않는 것도 평소 삶의 자세나 방법이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 뼈고는 다들 애인 거죠.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애기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직접 간접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무자비한 정도의 확신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겠구나.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란 것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구나. 순식간에 와야 될 수 있구나.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했을 겁니다. 정말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선봉장이고 오만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고 또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인물 또 그런 조직 그런 국가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길이길이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